이래야지 시작이든 끝이든 날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자 가짜 안해 시간 좀 있어? 상담 요청 가능할까? 내가 좀 바쁜데 아 그래? 그럼 다음에 전할 수 없는 걸 우리 사이에 그 어떤 힘든 일도 이별보단 버틸 수 있는 것들이었죠 나도 너 좋아 뭘? 아 어떡하면 좋아하는 사람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지 그냥 너대로 하면 되지 못할 거 없어나 난 그냥 나중에 해줄게 어어 여러분 그 좀 서운하다 하시면 재민이 다 타세요 거의 잘못 안 돼요 두세 번 더 길을 돌아갈까 정맥 짙은 도로 위에 걸음을 보겠다 그날 나는 도로고 멀쩡하게 당신을 위해서 웃었어 당신을 위해서 행복했어 아까 내가 했던 말 아닌데 진심인데 관심 없는 여자한텐 그렇게 안해 널 싫어하는 거 그래서 고백하는 거야 미안해요 미안해요 사라지는 것 같죠 어떻게 이것까지 사랑하겠어 너를 사랑하는 거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특정 이미지가 생각나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특정 이미지가 생각나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특정 이미지가 생각나요 사랑하는 거지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나는 그럴 수가 없어 아.. 나는 감히 그럴 수가 없어 우리, 이별이 괜찮을 수 있을까요? 이걸 묻고 이걸 잊고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널 싫어할 시간에 고은태의 단촌부터 찾아봐 바보야 간다 간다